아 근데 본캐 여자 슬레이로 바꾸고 싶다 여자 버서커로 사멸이라고? 사멸이면은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본캐로 바꿔서 여기까지 올리는데 6개월은 써야 되잖아 카멘이나 준비하자 리퍼로 그게 낫잖아 솔직히 안그래요? 그쵸? 야 잠깐만 리퍼 쎄졌는데? 아 이거 나 버프 받은거야 지금? 나 버프 받은거 맞아요 지금? 지금 야 뭐야 이거 딜? 뭐야?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체감 작살나는데? 압수자 앞자리가 하나씩 바뀌었는데? 다음에 아드 먹고 해야겠다 궁금하다 1억 그냥 나오겠네? 아드 먹으면? 레이더 한방에? 잠깐만 이거 레이더 한번 띄고 싶은데? 가이즈 리퍼 버프 이즈 크레이지 나 잔열머신 되는거 아니야 이러다? 저마서서 이기는거 아니야 갈증이? 그건 아닌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리퍼 이즈 크레이지 우리 버프 필요한거 아니야 우리 버프 더 필요한거 아니야 내가 50%가 가능한거 아니야 우리 버프 더 필요한거 아니야 우리 버프 더 필요한거 아니야 다음 저달에 아드 한번 빨아봐야겠다 이번 저달에 아드 한번 빨아봐 암수에 궁금하네 숫자 몇 들지 암수, 아드 7천만? 시너지 안들어왔나? 아 또 이게 딱 파괴됐을때가 더 센건가? 아드 먹었을때랑 안먹었을때랑 딜이 똑같네 아 근데 진짜 세지긴 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마이갓. 너무 쎘네. new world is coming. the ripper world.